자 우리 지원이 보카 1-6이네요 어떤 친구들 만났나요? Q 그리고 S L 오 그런 친구들 만났습니까 자 그러면 이 친구 소리는 뭐라구요 뭐 할까요 샌드 할까 샌드 할까 샌드 샌드 어떻게 쓰면 될까요 S E A D S E A D 이게 샌드라는 소리를 낼 수는 없을 것 같다 이거 샌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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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소리 나는 것 같은데요 샌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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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고 있죠.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샛 샛 여기까지 소리는 샌드 샌드 D는 드 합쳐서 샌드 해 샌드 뜻이 뭐였더라 모래 그래서 모래 샌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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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녀석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녀석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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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 엘 엘 엘 엘 體 엘 엘 엘 ot 롤버스 롤버트 롤버트 아리야 로러 legends 로로 로 롤 롤버트 롤버트 럴럿이야? 럴럿? 아니요 을이 아닌 것 같은데 럴럿이니까 을 제외하고 D? L R R O B B O T 효과의 소리 로 로봇 로봇 얘는 소리가 똑같아 로봇 로봇 계속해서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계속 그 다음 레드 L E D R E 레드야? 레드? 레드요 발음이 이상해요 발음이 뭐가 이상한데 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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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SIT S-I-T S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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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외서 다음 녀석 KILT Q U Q.I.R.T. Q.R.T. Q.U. Q.U. Q-U Q-U I-L-T Q-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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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항상 유랑 같이 다니고 둘이 합쳐서 무슨 소리낸다 퀴 소리를 낸대요 희한하네 쿠 소리낸다고 그랬더니 쿠 하고 이 하고 을 하고 트 해서 합쳐서 퀘 퀘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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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R가 뭐라고? L L? 아니 C L L I I L R R 아 처음부터요 R I I N E E E Rine이야 Rine? Rine이야 이게? 아니야 이게 소리가 뭔데? 레인 레인인데 왜 Rine을 쓰고 있어? 에 헉 L L L R R R R R R I I N R E E N 이렇게? 네 Rine이야 Rine R R R R R R R G R 어이 레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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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무슨 소리에요 근데 레인 레인 오케이 계속해서 이 친구는 선 에스 유엔 유어가 아닌 세 가지 소리 우어 우어 중에서 그래서 합쳐서 선 선 계속해서 링 링 엘 엘 아니 저 저부터 영 럴 아이 엔지 없어서 링 엔지는 항상 못인다 했어 응 링 링 링 링 링 중에서 씨 에스 이에이 이에이가 가진 두 가지 소리 이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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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 엔 엔 엔 그냥 엔 엔 엔 엔 엔 엔 엔 애는 항상 는 합쳐서 퀸 퀸 퀸 퀸 퀸 퀸 퀸 퀸 퀸 Q U I Z Z 합쳐서 퀸 Q는 항상 Q 소리는 Q I가 같이 세 가지 소리 I E E Z Z Z 퀸 퀸 지용하니 많이 들었어 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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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ären 왜 워너민 선생님 안 계셔? 있었는데 갔어요 그 워너민 선생님 맨날 be quiet 네 우리 조용하게 있었어요 아 그래요? 네 말 시킬까봐 서로 조용히 있었구나 아니요 시끄러운데 아무 말을 안 하셨어요 우리가 어차피 못 알아듣어서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선생님 선생님 막 답답해 하시다가 가신 거 아니야?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편지 이 자슴이 시작한 거 아니야? 대충 마지막에 편지 번역기 돌려서 쓰고 그냥 갔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번역기를 돌렸다 네 오이 자 그래서 이 친구 어떻게 써요? 물을 그러니까 Q Q Q Q Q Q Q Q Q 얘가 쿠쿠 하세요 qui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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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래서 승희 시험 채점 해보면 세 개 틀렸어요 두 개에서 두 개에서 세 개 틀린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 틀렸습니다 아 문장 너무 많이 아깝이 겁이 났어요 정룡이는 아깝이 아니 문장의 손실 얘기가 너무 좋아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네 네 네 네